그렇지, 갑바는 되게 빨리 차서 아우, 저 기어다니네, 진짜 아니, 야, 너 좀 먹자! 아니, 쟤 뭔데? 야, 너 뭔데? 야, 니가 뭔데? 아, 얘 먹지마 빡쳐서 안 먹인다 얘네 먹어, 얘네 먹어 얘네들 많이 차요, 어 어, 이정도면 이제 갈만한데? 애들이 나 만나러 와줄 수 있겠다 골목에서 싸우면 개좋거든요 골목에서 싸워야돼, 골목에서 절대 본질에서 싸우면 거기가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싸워봤는데 저기가 절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애들이 나 따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싸우는 게 낫지, 이런데서 그냥 여기다가 줘야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왔네요 기다려, 그냥 기다려요 이런 골목으로 올 거를 기,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뭐야? 뒤지고 싶어? 그냥 한 명 한 명씩 마무리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우, 야 티먹이 좋아요 티먹이, 티먹이 좋은데 이런 길목으로 오셨나? 티먹이 좋은데 이런 길목으로 오셨어? 티먹이 좋은데 이런 길목으로 오셨냐고 야 티먹이 좋은데 이런 길목으로 왔냐고 티먹이 좋은데 레딘 먼저 죽여야겠다 아 이거 진짜 짱난다 아쉽게 뒤지시고 아 젠자 와 왜 이렇게 많이 살았지? 누가 살렸어? 이렇게 많이 누가 살렸어? 그렇지 나이스샷 그치 트래퍼 죽이고 뒤져 야 저 강아지 강아지가 진짜 개빡쳐 이렇게 죽고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남았어 어디갔냐 도망갔다 도망갔네 야 한마리 도망갔네 이 자식기 진짜 도망갔네 에이 젠자 어 이러면 쟤가 빨리 아냐 부술까? 안돼 안돼 어 어세트 죽었대 아 지금 이렇게 싸우면 안돼 야 내가 다시 해야돼 아 동력을 지금 부수기에는 분명 애들 와요 애들 와요 애들 와 지금 너무 늦었어 지금 상황이 솔직히 너무 늦었어요 솔직히 지금 아니야 늦었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지금은 늦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살아난다니까 뭐야 어디야 뭐야 어디야 여기 한명 있다? 자 일단 얘네들을 먹자 다시 시작해야돼 어쩔수 없어 얘네들을 먹으면서 다시 시작해야돼 금방 채워야 돼 금방 채워야 돼 아니 형 형 형 형 지금 그게 아니야 형 형 형 가 형 가 아니 형 지금 형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닝겐들이 문제야 형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닝겐이 문제야 형 원인은 지금 바로 알아야지 그렇게 데뷔시면 어떡해 어디서 이렇게 쏘지 도대체 체력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골목으로 유인하고 온다 온다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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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하고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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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부터 와 저기 있으면 진짜 짠다 메딕 사망시키고 메딕 사망시키고 메딕 사망시키고 장ț이래퍼 여러 명 남았어 뒤졌어 야 너네 뒤졌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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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에에에에 2등 이거거든 이렇게 해야지 게임은 타이밍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아아아 안녕하세요 괴물 전문 미제일 조만물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지렸고 개집중했네 아아 이거거든 골목에서 무조건 골목대장이 되야됩니다 괴물은 어 절대 저거는 부수로 들어가는 것보다 골목대장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자아 여기서 이 방을 뜨는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러고 빡치게 해주는 사람들한테서 어 다시 가야돼 자 골목에서 노는게 제일 좋고 그리고 메딕을 먼저 죽여버려야돼 진짜 메딕을 무조건 먼저 보내버려야돼 메딕을 메딕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돼 자아 즐거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아 크라켄 없어요 저는 아마 아직 레벨이 안됐나봐 추천 즐거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아 맨짜아 아 맨짜 아 K-노니께서 벨풍스 50개를 200개 맞춰줌샷 앗 애들아 너희들은 질문만 많고 이런거는 왜 리액션을 안해 이러니까 형이 너희들 때문에 야 이 진짜 수많은 게임 정보 빼내려는 질본충 때문에 정말 답변을 안해주고 싶은거야 아 아 K-노니 초콜릿 6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몇몇분들이 감사합니다 100% 50개 감사드려요 그러고도 내 방송 애청자라 말할 수 있어? 어디 봐서 애청의 의지가 도대체 어디를 봐야되는거야 도대체 감사합니다 K-노니 형은 옷을 못사 입어 웃긴 얘기가 아니야 지금 자 추천과 즐거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어 야 쟤 뭐냐 10 야 가운데 있는 애 쟤 뭐냐 전화보도냐 저거 뭐냐 아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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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화 아니면 저렇게 돼 어 뭐야 고슴도치님 있다 고슴도치님 야 고슴도치님 있네 고슴도치 어 쿠나님이랑 고슴도치 이거 많이 들어봤던 분들이 한국분들인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슴도치님 반갑습니다 응답하라 고슴도치 마이크 없네요 저분 아 아이디들이 다 멋있네요 네 고슴도치 쿠나 넥서스 무슨 아 일명 이제 게임을 너무너무 잘해서 가슴도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 근데 뭐야 시작 안해 우리 헤어지는거야 고슴도치님 야 여러분 야 우리 좀 예 여러분 멘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멈춰나요 여러분 입안 개 쫑난 쫑난 거 같을 같은데요 떠나야지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알파입니다. 알파에요. 테스트 단계겠죠. 나 물 떠올게. 알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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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에 GT5가 나온대. 거지같은거 개같은거 돈 나가는 일만 있어. GT5 엑스박스 360에서 샀는데 PC도 사야겠지? 개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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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종들 좀 나가. 좀. 와 나 또 이거야? 나 뭐 풀린거 없어. 이거 밖에 못해. 못고르. 나 저거 화살표 아닌가 저거? 뭐 고를 수 있는게 없다. 얘밖에 못해. 레벨 꽤 높은데 나 왜 뭐 다른거 못 고르지.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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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좋더라고. 울리야. 마스터 해버려. 그 이거 근데 괴물 된 사람이 좀 무섭다. 사람을 보고싶지가 않아. 요즘 공포게임들 특징이 뭐냐면은. 괴물 나오는데 사람도 안보고싶어져요. 이 BJ 정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에일리언하다가 사람보다가 사람. 사람 보고싶지 않은 게임이고 그 게임은. 그리고 이블미딘 있지. 어. 그거 역시도 사람 안보고싶습니다. 진짜 아무 도움 안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적같애. 근데 이 게임은. 진짜 적이야. 어. 쟤가 정말 사회생활 못하겠어요. 이 게임 때문에. 쟤가 요즘 쟤가. 신작 나오는 게임들 때문에. 어. 얼마전에야 문명도 있지. 그거. 어. 어. 진짜 사람 죽이는 게임이야. 왜 자꾸 이렇게. 쟤는 근데 입에 무슨 뭐가 애벌레가 있냐. 입에 발톱이 달린거야. 저거. 으아. 개금직하네. 물고기 입에 기생충 사는거. 게임을 시작하지. 저기 적절한 사냥감이 있네요. 갑니다. 죽어. 바로 먹습니다. 자. 스캔하구요. 자. 맵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기로 좀 내려가는 필요가 있겠네. 어. 여기 왜냐. 에. 천국네. 어. 바로바로. 바로흡이. 뭐야 왜 안먹어. 왜 안먹어. 어찌겠지. 먹어줘야죠. 어. 뭐야. 들켰네요. 이러면 안돼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돼요. 지금. 아니. 이 자식들아. 여기. 이 자식. 이게. 어그루를 제대로 끄네. 어. 야. 이것까지 먹고. 바로 빠져야되 그래. 지금. 사람 올거에요. 맞죠. 사람 왔어요. 아. 어그루를 너무 끌렸어요. 어. 뒤에 알람 울린다. 여러분 방송에 꼬꼬닥 소리 들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에. 저희집 알람 꼬꼬에요. 네. 제가 알람 끄는 여유가 없거든요. 제가.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아. 뭐야. 이거는. 뒤질래. 어. 야. 이지형 뭐지. 여기 뭔데. 이렇게까지. 아. 젠장. 아. 아. 지형이 안 좋네. 여기. 아. 아. 여기. 여기가. ㅋㅋㅋㅋ 아. 아. 옆부분. 아. 이. 마. 아. 그. 예. 하.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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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진환을 해야되는데 1단계를 어 좋지 적절하다 어어 잠깐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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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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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쓰러터주 이런 애들 많이 먹구 이런 애들 많이 먹고 어어 왔어 왔어 와 젠장 와 나 진짜 최악이다 야 여기서 싸워야된다고? 이거는 시간을 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올라가고 시간을 끌어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지금 제가 1단계에요 1단계 지금 너무 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갑바만 까이고 어 최대한 시간 벌면서 최대한 시간 벌고 최대한 시간 벌고 우와 나 폭격당했다 와 갑밭 다 까였다 개망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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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다 풀렸다 아 이정도면 좋아요 이정도면 좋아 이정도면 좋아요 아아 좀 죽어 이씨 빨리 도망가아 아아아아 개 짜증나 진짜 어 깍친다 아아 트래퍼 존나 짜증나 진짜로 아아 아아아아아아 아니 여기 진짜 너무 아니 지형이 너무 애매해 올라가 올라가 아 왜 못 올라가 이거 안되지 이러면 안돼 이런식으로 게임 만들면 안돼 아 아 나 진짜 아 개시러 아니 트래퍼 어떤새끼야 진짜 레인송 저거 아 이거는 그냥 죽이는 수 밖에 없죠 거의 힘든데 이 기기는 어쩔수 없네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게임 이렇게까지 몰리면 다 죽이는 수 밖에 없죠 차라리 얘를 빨리 죽여서 아 진짜 지형도 개 애매하네 쟤를 빨리 죽여서 푸는 수 밖에 없는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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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풀렸나? 풀렸다 아 진짜 미치겠다 ali 이 으어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헠허허허허허허ucht 아아... 뭐 헌터한테 맞았나봐 아... 쟤한테 맞았나봐 아... 아 저 진짜 트래퍼 너무 짜증난다 진짜 아... 아... 아 진짜 저 트래퍼가 정말... 에... 게임 엄청 잘하네요 아... 저런 놈이 나있지? 레인송... 어... 야 차라리 여기 남아서 사람이랑 같이하자 그럼 설마 저 사람이 괴물이 되진 않을거야 저 사람이랑 게임해야겠다 야 저 사람 잘하는데 어 안나갔죠? 좋았어요 음... 아 트래퍼가 진짜... 야 저분이... 레벨이 23이네 어... 아... 대단한 사람이었네 잘하네 고수였네 나름 어쩐지 트래퍼 실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 아... 음... 음... 근데 이 맵이 좀 숨기가 애매하네요 이거 말고... 그... 좀 더... 숲같은데 있어요 거기가 제일 좋아요 아 진짜 무슨 야... 사굴빵 맞은 기분이야 진짜 저 야... 저걸로 야... 이거... 저기... 이미지로만 봐봐 애들아 어? 한... 네 명의 학생이 한 명 때리러 가는거 같애 اے... 이거 폭력 진짜 문제입니다 으 accidentally 부모님과 부모님 south declaring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 모든 방송 해보고 싶다면 유튜브를 봐주세요 로딩입니다 방송국에 있는 오피컴드 한번씩 들어가서 컴퓨터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구경해주세요 나 또 괴물인가 설마 이런 조합에 괴물 안하고 싶다 진짜 이게 좋은게 아니야 저사람도 트레퍼네 아 저 진짜 이번에는 그냥 이거하고 설마 내가 할까 했지 설마 내가 할까 했지 설마 내가 할까 했고 아 이거 멀티에요 멀티 트레퍼 먼저 무조건 죽어야 돼 레인송님 전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파이 뭐야 FIGIF 저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메딕을 진짜 빨리빨리 보내야 되고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질문은 제가 원하는 것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게임 이 정보 빼내려는 질문들에 답변을 하시다 보면요 방송이 토론방송돼요 아 좋다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알겠죠? 죽으시고 얘들아 나의 일룡은 양식이 되거라 그렇지 어? 뭐야 방금 옆에 새가 있었어? 몰랐네 아 걸렸네 걸렸어 일단 빨리 도망을 가자 아니야 일로가 아이고 또 봤네 진짜 아 아 진짜 아이고 한번 이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페이크를 좀 걸어줘야겠다 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이런식으로 먹어야지 어쩔수없어 안돼! 안걸렸어 아 걸렸어요 걸렸어 양 짱! 아 진짜 무슨 까마귀 이렇게 잘 걸리지? 이러면 안돼 어 이거 그냥 여기 뚫어버려야겠다 아 올라가 아 얘랑 한번 싸워볼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니게로! 니게로! 지도 지도 빨리 지도 오 레벨 3만대만 알만해 버텨야돼 버텨야된다! 아 안돼 안돼 아아 저거 진짜 범위가 어떻게 되는거지 진짜 처음엔 안울린다 여기서 지나 한번 해야겠다 지나 안되네 아이고 들켰네요 이거는 왼쪽으로 가서 이리로 돌아서 이리로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리로 나가면 될거같아 이리로 아예 나가 오른쪽으로 나가면 기성 빡칠거야 얘네들도 아아 아아 새 진짜 저거 새들 진짜 내가 저래서 내가 물고기 키우는거야 진짜 새는 지져서 지져 사람 바로 옆에 있네요 오우 오우 얘 지급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나가면 돼 지그재그 전부 안티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자아 일단 오른쪽으로 돌아나가자 안돼 이거 새 아니지? 아아 새야 하아 하아 미쩔아아 새 밭이야 아아 어 사람이야 야 사람이야 뭐야 여기야? 저 지금 혼자뿐인데? 올거에요 어 아니 어떻게 저길 알고있어? 미친 이리로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아 이리로가 이리로가 아아 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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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여자 지금 진화하면 ㅈ답니다 아 뭐야 와 진짜 아니 지도가 왜 자꾸 꺼져 아니 지도가 왜 자꾸 꺼져 아 아예 저기를 넘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새있는데를 아예 넘어버리면 좀 되는구나 아 아하 행망 폭격만 안 맞으면 폭격만 안 맞으면 어어 아 씨 아 얘네 너무 잘해 아 아이 진짜 또 걸렸어 씨 아 이 개같은가 개 같은거 개 같은거 아이씨 개같은거 개같은거 야이 개같은거야 야이 개같은거야 와 가드 걸어주는거 체력걸어주는거 사기팀같은려 이런 이라이씨 한마리도 못잡네 아이 개같은것들아 와 얘네 팀옥 장난아니야 야 얘네 팀옥이 장난아니야 아아 진짜 팀옥 쩌는데 아이 이방 나가야겠어 진짜 여기 아니다 아 내가 괴물이 또 나올줄이야 이 순위를 그냥 바꾸겠습니다 나도 이걸로 하고 아 요렇게 합시다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징징거리지마 어 야 형이 골목대장이었어 어 형이 괴물이어서 조마물이었다고 알겠어? 음 징징거리지 말고 내 유튜브 나중에 봐 징징거리지마 괜히 채팅해서 뭐 이거 썼으면 이겼는데 이런거 좀 하지마 사서 게임해 아이팟 받아서 게임해 그 시간에 니가 하는게 낫다 그 시간에 니가 하는게 낫다 하고 징징거리고 뗐을거면은 조용히 왼쪽 하단에 네모 버튼 누르고 나가 흠 흠 아 아까 그쪽 팀 진짜 잘하네요 아 내가 사실 그쪽 팀 잘하기는 그래서 사람으로 겨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4인팟인거 같기도해 4인팟 돌리면 걔네들은 사람만 되잖아요 괴물은 안돼요 파티가 이게 파티에서는 못돌리거든요 되게 잘하네 흠 아 한국인들 있네 오케오케 가자 흠 야 몬스터 하시는 분 이름이 누구야 누구 어 아 한국인들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밌게 합시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분 누구냐 닉네임 누구지? 이름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 목소리 좋은데 저분한테 목소리 바꾸고 싶다 어? 보거형이다 초록괴물님? 초록괴물님인가? 혹시 초괴님이세요? 음.. 대답 없는거 보니까 맞는거 같은데? 야 초록괴물님이야 괴물 걸리면 걔 볼만 하겠닐 어 어 거두지금 별명하나 보거형 보거형도 아 cioè 첫판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초괴님이세요? 맞나봐요 네?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 형 보고형 나도 별명 하나 생겼어 조마물이라고 괴물이야 나 형도 이참에 이거 하나 해 가지고 개복어 해가지고 개복물 그 개같은거 개같은거 하나 해 형 개같은거 개같은거 좋아하잖아요 하하하하 형 이거 괴물하면 무조건 골목이 골목에서 싸우세요 골목이 짱입니다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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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교무속이야 공간을 봐야돼요 제가 볼때는 아래쪽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어 봤네 봤어 야 어어 뭐야 뭐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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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거 악어의 저기 그 야 악어잖아 악어 야 나 죽었어 야 악어의 저 허리케인인가 저거 회오리 기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거 저 실제 기술이야 저거 어 저 악어 기술이야 야 저거 진짜 있어요 저 동물의 왕국 보면 나와 어어 미친 죄송합니다 자속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 지금 고전하고 있네요 네 너무 멀리 있네요 잘 따라오셔야죠 아 한국인들 많거든요 지금 아 괴물하고 1대1 과외하고 있어요 어어 안돼! 죽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 어 레벨1이거든요 어차피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 파이팅입니다 네 헛기침 하시네요 신기개 불편하시나봐요 네 저 때문에 짜져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죽은 놈이 어 파이팅이라는 얘기를 하는거 자체가 사실 어 어.. 그렇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야 근데 레벨 1인데 우리가 반.. 반.. 야.. 완전히 이거는 반 토막났어 두 명밖에 없어 아 누구.. 누구죠 괴물? 괴물 누구님? 레벨 2단계로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제대로 진짜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보 지금 시간 끄는 거죠? 괴물이 그냥 가네요? 지금 그냥 두 명을 잡는 선택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허.. 아니 지금 얘는 저건데? 어.. 일단 얘라도 잡자는건가? 자 추격 준비합니다 가자! 가자! 어허.. 잡몹의 피를 써버리셨네 자아.. 가자 지금 저희팀 자.. 지금 전부 다 지금 손발이 안맞아서 지금 다들 지금 약간 멘탈 조금씩 나갔거든요 심기 불편합니다 네.. 자아.. 제가 여기서 핵심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 바로 옆에 있네 얼마나 먹은거야? 아.. 저쪽이구나? 아.. 저쪽이구나? 어.. 내가 제일 먼젠데? 가만히 있어봐 야.. 지금 3단계 얘기해줘야겠다 지금.. 다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빨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3단계 대기자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오.. 괴물 소리 들린다 오.. 괴물 소리 들린다 다 왔나? 다 안 들어왔겠지? 그치 좋았어 좋았어 개같은거 야 개같은거 그렇지 그렇지 물었어 물었어 어.. 야 이러면 진짜 짱 아니야 여기다 쏘지면 어떡해 여기다 쏘지면 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어.. 여기다 쏘지면 어떡해 ㅇㅇㅇㅇ 어어.. 오 잠깐만요 너는 왜 떨어지냐 ㅋㅋㅋㅋㅋ